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전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이 입니다. 2021 요즘 나온 쿠션 파데 탑어부탑 입니다. 올해 쿠션들이 정말 다양해졌다는 거. 솔직히 예전에는 그냥 촉촉 쿠션 하며 클리오, 매트 쿠션 하며 헤라, 롬앤, 라네즈 다 고개 그거였거든요. 잘 팔리는 거 그냥 비슷하게 따라 맞는 느낌이 강했다면 올해 나온 쿠션과 파데들은 컨셉, 성분, 사용감, 용기까지 다 달라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나온 신상 쿠션 파데들 중에서 민간 피부도 쓸 수 있는 용, 모공 커버, 잡티 커버, 마스크 프루프까지 탑어부탑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가볼까요? 고고 가을,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매트와 세미매트 쿠션과 파데가 꽤 나왔습니다. 처음에 신선했어 궁금했어. 클리오 비건 쿠션이에요. 조약돌스럽기도 하고 쿠션 퍼프 물방울 퍼프 만족도가 너무 높았던 제품이고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내용물을 잠궈주는 잠금 기능이 있다는 무기자차의 오일 착붙이 고압량 커버력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고 실리콘 오일과 합성 오일을 썼어요. 휘발성이 있어서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트리 매츠 실록 시실리케이트 이거 들어간 성분이 완전 착붙이 올해 나온 제품들은 고압량 내지는 반드시 들어가더라고요. 마스크 시국 때문에 밀착력을 높여야 된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건에 대해서 구분을 약간 드리자면 동물성 성분을 안 쓰고 동물 실험을 안 한 즉 동물보호의 개념이지 해양오염, 친환경, 순환 성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은 아니다. 구매 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넨 컬러예요. 옐로 베이지 톤을 가지고 있죠. 21호에서 22호 정도면 잘 맞는 처음에 바를 때는 색깔이 예쁜데 살짝 어두워져요. 피부색이 좀 맞춰진다? 수분감? 없어. 용기 퍼프는 제가 높은 점수를 주었는데 신선해, 예뻐. 단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 때가 묻는다는 거. 퍼프도 부드러우면서 피부에 찹자 잘 붙었다. 무기다차 베이스의 매트 매트 쿠션. 성분, 사용감, 용기 모두 2% 부족한 느낌. 두 번째는 클리오 세라마이드 쿠션과 성분 구성 비슷하고 제조사가 같은 제품입니다. 짜잔. 핑크 핏을 띄고 있는 반사대는 퍼프가 커요. 도톰하다. 무기자차의 실리콘 합성 오일에다가 착붙이 고함량입니다. 광택감을 많이 주는 성분을 사용해서 세미매트한데 광택을 확 잡은 착붙이 성분이 역시 클리오처럼 들어갔고요. 왜 클리오는 매트고 얘는 세미매트냐? 피지 조절 기능을 하는 파우더 성분이 낮기 때문에 건조함이 좀 덜하구나.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했는데 되게 옐로우 베이스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광채야. 광택감과 옐로우 베이스를 잘 조합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민지 건조한 복합성 수부지 다보곤 커버의 만족도는 괜찮았다. 무기자차 베이스의 세미매트 쿠션이고요. 이름이 글로우잖아요. 촉촉이 아니라 광택인 거. 이게 포인트. 노란 끼 주의 수부지 복합성 피부 추천입니다. 미샤. 스테이 쿠션. 엄청 가벼운 게 특징이에요. 얘 왜 이렇게 가벼워? 퍼프가 되게 특이해요. 성분은 실리콘 오일의 무기자차 착붙이야. 티타늄 입자가 두껍구나가 보이시잖아요. 피발성 실리콘 오일을 앞쪽에 넣어줘서 사용감이 좋게 느껴지게. 간단한 마무리를 해주고 롱래스팅을 지속시켜준다. 얘는 이게 아주 방점을 찍었어요. 21호 바닐라. 약간 핑크빛이 도는 발색인데 좀 밝게 나왔어요. 수분감은 수부지님이 최악.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나온다. 계속 커버돼. 조금만 묻혀도 되게 빠르게 커버가 돼서 천천히 바르면 안 돼. 벗겨지잖아요. 도장으로 찍어낸 것 마냥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무기자차 베이스의 매트 쿠션. 꼼꼼한 기초 공세는 필수고요. 두드릴수록 커버가 높아지는 신기한 퍼프와 아주 가벼운 용기. 실리샵차 쿠션인데요. 첫 느낌은 그랬어요. 투명, 맑음. 혼합자차에 실리콘 오일의 착붙이 파우더. 다른 차별화점이 뭐냐. 에치렉실 메톡시 신나메이트라고 해서 유기자차 성분도 고함량으로 넣어줬어요. 무기자차의 텁텁함을 상쇄시켜주고 가벼운 느낌을 좀 주겠죠. 시원한 쿨링감이 꼭 그렇게 두껍지 않으면서 광택감이 거의 없이 건조한 분들은 만족도가 좀 떨어질 것 같은 마스크 묻어남은 많고 하얀 동그란 퍼프에 뚜껑이 투명해서 좋았어요. 스펀지상 확인할 수 있는 혼합자차 베이스의 세미메트 쿠션. 트러블 커버는 살짝 별로. 덧바르면 들뜸. 건조함도 주의. 다음은 파데입니다. 티픽. 그냥 보기엔 무난한데 가벼운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실리콘 오일 무기자차 착붙이. 매트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세 가지 보압량으로 빡! 마이카도 들어가 있어서 광택감을 주면서 착붙이를 도와주는 쫀쫀한 제형의 옐로우 베이스에 21호에서 22호 딱 적당한 발색. 커버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소량인데 두께감이 있다는 거. 지속력은 되게 높은 점수. 성분 구성이 딱 에뛰드 더블 래스팅. 무기자차 베이스에 매트. 밀착 지성은 엄청 강점. 클렌징이 약간 어려움. 그래서 민간 피부는 비추천입니다. 글로우와 세미 글로우입니다. 오래 발랐을 때도 수분 지속력이 유지가 되는 제품은 촉촉. 불안거는 세미 글로우. 첫 번째 세미 글로우는 에스쁘아입니다. 로즈 골드 컬러로 되게 가벼워. 물방울에 도톰한 퍼프에 두껍게 올라가지 않은 거. 이유가 있어요. 혼합자차의 실리콘 합성 오일의 수분. 혼합자차 베이스의 세미 글로우 쿠션인 거예요. 쫀쫀 찹찹. 피부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발색. 저에겐 밝아요. 수분 지속력도 나쁘지 않았다. 지성이 사용할 때 기름지고 마스크 묻어남이 심하고 모공 끼임이 있었다. 혼합자차 베이스의 글로우 쿠션이고 건성 쪽. 건조한 복합성 쪽에는 좀 적합한 타입. 짠. 에스쁘아 비글로우에서 나온 스틱 파운데이션. 돌려서 일반적인 스틱 타입이고요. 되게 가벼워요. 퍼프를 같이 주더라고요. 혼합자차의 실리콘 합성 오일의 합성 왁스. 유기자차 성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벼운 밀착력을 주는 겁니다. 실리콘이 촥 붙으면서 번들거리거나 이런 느낌을 좀 덜 해주면서 잘 잡은 느낌이에요. 건조함도 좀 없이. 되게 부드럽게 잘 발려요. 손으로 펴바르거나 쿠션 퍼프로 쓰셔도 되고. 아무리 얇게 올려도 트러블 부위 피부에는 좀 뜬다. 부분 커버가 좀 약한 거예요. 끈적임 없는 오일과 왁스로 잘 만든 구성이고요. 무너짐이 자연스러운 게 되게 장점이다. 다음 또 기대템이죠. 클리오 비건 히아루론 세렘 쿠션. 너무 궁금했어요. 세레나이드하고 용기는 동일해요. 무기자차의 실리콘 오일의 수분입니다. 그냥 촉촉은 아니에요. 광택감을 주는. 착붙이 함량이 낮고 필름 형성제도 없어요. 리넨 칼라 자연스럽게 촉촉한 그런 느낌이고요. 민지님도 피부 유분과 잘 섞여서 속광 표현이 예쁘다. 투명한 커버 지속력 면에서 만족도가 베스트는 아니었다. 무기자차 베이스의 촉촉 쿠션 예쁜 속광과 자연스러운 발색 건성과 건조한 복합성 피부 추천입니다. 짠 자빈드 서울 자석 뚜껑이에요. 브러쉬를 같이 주었습니다. 피부에 붙어있는 쫀쫀한 제형이다. 내 피부 같은 발색 밀착 커버력을 보이는 이유는 혼합자차 실리콘 오일 파우더 입자가 좀 작은 티타늄 디옥 사이드를 썼다. 쫀쫀인데 두껍지 않아. 웜톤도 만족 풀톤도 반족할 만한 색이 아닌가 붉은 커버는 좀 아쉬웠지만 옹은 커버가 너무 예쁘게 돼서 만족스러웠다. 수부진님도 왜 발랐는데 왜 커버가 안 되지? 많은 양을 썼다고 하셨어요. 흡수하지 않는 궁합이 좋다. 브러쉬랑 궁합이 더 좋은 이유는 브러쉬는 걸 먹질 않으니까. 제가 이거 브러쉬 미친 브러쉬야. 이거 너무 좋아. 얘가 모공 브러쉬이기 때문에 밀착력은 너무 좋아. 쿨톤이 좋아하는 화사함과 발색. 모공 커버는 완전 쿡. 밀착력도 좋은 편. 짠. VDL 크고 무게감이 있는 글로우지만 꽉 잡는 제형이 올해 글로우의 트렌드다. 광택값 돌죠? 손으로 제가 발랐을 때도 좋았어요. 얇게 발라지니까. 유기자차 베이스에 혼합자차에 실리콘 오일 수분이거든요. 파우더 함량 낮고 수분장벽 성분도 잘 사용했어요. 알레르기 성분과 향료는 요향을 내려고 했는데 알레르기 반응 피부는 주의해야 되는 성분입니다. 광도 돌면서 도자기 표현이 되는 제품이다. 라고 민지님 얘기하셨고 수분감도 많이 느껴졌다. 좀 얼룩덜룩하게 남아있어서 지속력은 좀 평범한 느낌이다. 라고 하셨고 저는 수분 지속력이 좋았고 만족도가 나쁘지 않았던 혼합자차 베이스에 촉촉한 글로우 파데 사용감은 전체적으로는 중상 정도의 수분 지속력이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 적합템 사용감 좋은 걸 쓴다라고 두 가지 중에서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분도 좀 나오면서 사용감까지 좋은 제품은 탑오브탑에서 뽑았잖아. 그거 기대해 주세요. 성분 추천템의 A등급 두 가지입니다. 짜잔 니즈다. 용기부터 깔끔 투명 알갱이 캡슐들이 있는 게 보이시죠? 흘러내리는 묽은 타입 무기자차의 실리콘 오일 합성 오일에다가 수분 장벽 성분 착붙이 없고 파우더 성분이 좀 적은 편 오더 물류 물이 오일을 감싸고 있는 제형 친수성이죠. 클렌징 폼으로 좀 잘 지워지는 타입이고 묻어남이나 지속력이 약하겠죠.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색상이었어요. 문질문질하면 섞여 적당한 발색을 내더라고요. 커버력이 거의 없는 수분 유지력은 좋았다. 자외선 차단 질 수 없는 촉촉 파운데이션 수분 지속력이 아주 좋고 커버력이 없는 톤 버전용 다음 추천 쿠션은 짠 보이애네이 에이예요. 이 브랜드는 뭐야? 게임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 브랜드더라고요. 퍼프가 프린트가 되어져 있고 퍼프가 먹고 있지 않고 내용물을 피부에 다 뱉어내. 까만색인데도 다 뿜어냈어. 무기자차 티타늄 디옥사이드의 실리콘 오일 수분입니다. 빨리 날아가게 하지만 수분 성분도 넣어서 촉촉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착붙이 성분 함량은 낮은 편이에요. 커버력도 있으면서 여러 번 발랐는데도 들뜸이 없었고 근데 이건 주의해야 될 게 두 번을 두껍게 바르면 팍 떠요. 용기가 로고를 박았어요. 폴리오레탄 같은 소재더라고요. 새 신발에서 나는 그 냄새가 나요. 무기자차 베이스의 세미 글로우 쿠션 건조한 복합성이나 건성에게는 밀착 지속 수분감이 괜찮은 밀착력 좋은데 클렌징도 괜찮은 편. 2021 쿠션 파데 탑오브탑입니다. 어떤 제품이 탑오브탑에 올랐을까? 마스크 프루프의 촉촉 모공커버탑입니다. 짠 샤넬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인데 성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늘 똑같은 이런 모양 샤넬은 그물망이 하나 있어요. 마스크에는 무조건 양조절인데 양조절이 돼서 올라오는 타입 무기자차에 실리콘 합성 오일에다가 삭붙이 다이메티콘이 2번이잖아요. 부드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색상이 보셨죠? 화사하지 않아요. 내 피부 같은 발색 세미 글로우로 준 이유가 처음에도 촉촉 안 한데 끝까지 수분 유지력이 고대로 유지 돼요. 커버력 두껍지 않고 두 번 쌓았는데 이 정도요. 그런데 모공커버가 좋다는 거 지성히 사용하여도 제품 지성력 좋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무기자차 베이스에 세미 글로우 쿠션 얇은 입자에 착포치 성분 고함량으로 롱웨어 실현 모공커버에 피부결 커버 굿 지성 수부지 피부가 겨울 쿠션으로 사용하기 굿 샤넬의 저렴이 저렴이라고나 할까 마스크 프루프의 수분 지속력 탑인 제품입니다. 어뮤즈 예쁩니다. 투명하고 구꺼워 톤온톤 컬러감 디자인 예쁜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샤넬처럼 얇은 막이 있어요. 광이 광이네 그냥 혼합자차의 합성오일 수분 진정 이 원료가 형상기억 폴리머라고 해서 젤리 형태를 만들어서 촉촉한 느낌 주고 라텍스 퍼프가 만나니까 쿨링감이 부과가 되는 거야. 수정 화장용으로 너무 좋은 덧바를 수 있는 자외선 차단의 코너 쿠션입니다. 얘 둘은 오 W 물이 오일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묻어남도 있고 이런 제형인 거예요. 대신 클렌징은 잘 된다. 특이한 게 비타민 A, C 유도체를 다 썼는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으니까 괜찮긴 합니다. 약간 밝게 나오긴 했는데 얇아가지고 21에서 22호 이 사이에 저한테 잘 맞았어요. 쿨링, 수분력, 지속력은 좋으니까 5점 주었습니다. 얇게 쌓으면 들뜸 없어요. 지속력은 무너진다기보다 이건 어떻게 약간 날아가는 느낌이야. 혼합자차 베이스에 수분질정 글로우 쿠션 얇고 들뜸 없고 밀착수분 지속력 마스크 장시간 착용 시 사용 추천 민감건성 건조함 많이 느끼는 피부 추천 지성은 비추고요. 수부지는 겨울 쿠션으로는 괜추 잡티 커버 수분지속 탑입니다. 짠 파넬 댓글로 적어주셔서 사봤어요. 커버력이 좀 있어요. 촉촉한데 티타늄, 디옥사이즈 쌓아진 건 보이시죠? 무기자차 실리콘 오일 수분 진정 이 세 가지 광택 사용감 부드러움을 주는 실리콘 오일을 썼습니다. 수분 진정 수분 진정으로는 병풀 추출물을 1번에 썼어요. 세라마이드 MP 글리세린 마데카소사이드 쿠션 치고는 적정 함량 넣어서 보완 의미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성분 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21호 기준으로 핑크 베이스가 좀 있다. 은은한 속광 혼합자차가 아님에도 수분 성분을 써서 그런지 촉촉하게 느껴지는 결, 모공커버 이런 것만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만족도가 높은 커버력일 거예요. 마스크 묻어남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무기자차 베이스에 수분 진정 글로우 촉촉 쿠션 성분 추천템으로 사용감도 중정도 건성 피부에 피부 잡티 모공커버 굿 민감 건성 복합성 피부 추천템입니다. 클린 뷰티 탑입니다. 두 개를 뽑았어요. 쿠션 하나, 파데 하나 첫 번째 아이소이 4, 5년 전에 아이소이 쿠션을 이미 추천을 했었는데 사용감이 진짜 안 좋았어. 사용감을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좋게 잡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니까 제조사들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가볍고 무난해요. 좀 퍼프가 단단하더라고요. 얘는 무기자차의 합성오일 수분입니다. 어뮤즈 얘랑 똑같죠. 리프프리 성분 구성을 했고 PEG를 쓰지 않았어요. 어머 커버력 봐. 두께감을 줄인 티타늄디옥사이드로 커버력을 만들었다라는 거. 실리콘 오일이나 파우더 삭붙이 성분이 없어요. 모공 끼임이 없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고 속건조가 없었다. 얘의 관건은 양조절입니다. 얇게 두 번 싸우면 묻어남 많지 않아요. 무기자차 베이스에 수분광채 글로우 쿠션 속건조 없이 수분 지속력이 좋고 모공 커버 굿 지속력 별로 묻어남은 조금 있음. 민간 피부 여두운 피부 건성 악건성 피부 추천템 아이소이와 매우 비슷한 짠 스킨푸드 유리 용기를 써서 무게감이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제형 선크림 바르는 느낌이네. 한마디로 두께감 있고 무기자차의 합성오일의 수분 진정 특징이 징크옥사이드를 많이 써서 조금 더 발림성이 안 좋거든요. 그 느낌이 얘 때문이다. 마이카랑 실리카 이거를 사용했는데 소량 피지 계열 말고 폴리그리세리류를 이 아이도 썼습니다. 착하게 만들려고 매우 노력을 했다. 제가 1번 내추럴 베이지 쓴 거 보셨죠? 이게 옐로우 베이스 색상이고 편하게 발색이 되는 건 아니다. 밀착력은 좀 덜한 편이고요. 광이 자연스럽게 나아요. 저는 자빈드 서울에서 준 파운데이션 브러쉬 브러쉬로 살살 양조절을 해서 발라주면 훨씬 잘 발려요. 도구가 좀 중요해. 수분 지속력만 좋아서 촉촉해. 무기자차 베이스의 촉촉 광채 파운데이션 비건 파운데이션 개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이고요. 비비크림이라고 봐야 합니다. 건조한 피부도 물광 표현 가능. 지속력 마스크 묻어난 방지 기능은 별로 성분 착하고 클렌징도 잘 되는 편이라 민간 피부 추천템 이번에는 가끔 쓸 템 중에서 성분은 좀 별로지만 밀착과 지속은 탑이다. 지성 피부 이분들을 위해서는 사용감 부분을 강조한 탑이 하나는 있어야겠다. 그 제품들 중에 뽑았습니다. 얘입니다. 로즈 프로젝트 젤라 유튜버님이 만든 제품이라면서요.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만든 사용감이었어요. 이 세 개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세 개가 혼합자차 베이스로 만든 얘는 매트에 가까운 그런 타입이고 세미 글로우에서 글로우 이쪽에 가까운 애들입니다. 밀착력 지속력까지 잡으면서 얇게 발리는 애들이에요. 이 아이가 더 나아서 얘를 탑에 올렸습니다. 컬러감의 느낌을 잘 살린 용기도 그렇게 퍼프 물방울에 통통해서 일반적인 느낌 사용감이 특이해 틴트처럼 발려요. 지성이 조활할 타입 혼합자차 실리콘 오일 착붙이 파우더 실리콘 오일로 만든 프라이머에 산화철을 섞어가지고 바른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파우더랑 착붙이인 트라이 매치 실록시 실리케이트랑 엄청 고함량이에요. 쿠션에 파우더 섞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냥 맨드리지 화산 피부톤 커버력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좋아할 것이고 밀착은 틴트처럼 스며들어서 촙촙 외부 찍힘도 적다 가루처럼 뭉쳐져서 무너짐이 나쁘다고 하셨어요. 민지 님이 민지 님과 저의 후기가 좀 다른데 저는 되게 얇게 발랐고 또 수정용으로 썼거든요. 이걸 썼어. 그럼 마스크 쓰고 오래 있으면 들뜨거나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거나 수정을 예로 하면 그냥 그게 없어져. 처음 발랐을 때 그 느낌으로 돌아와요. 커버가 없으니까 왜 쌓아서 바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바르면 안 좋은 것 같아. 지속력이. 혼합자차 베이스에 세미매트 쿠션 틴트처럼 얇게 발려서 밀착력 후 붉은기 모공커버 톤 보정용으로는 괜춘. 오늘 막 거의 4시간 동안 리뷰를 했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다양하니까 제품들이 얘기할 거리도 많고 제형 성분 용기별 차이가 막 있으니까 저도 좀 신나서 했거든요. 이렇게 다양해지면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목적에 되게 차별화를 막 줘가지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톱오브톱 보실 때도 피부 타입 때와 장소 가려서 선택하시면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쁜 피부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만나요. 안녕